성경통덕 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통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에 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렬,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덕 성경, 오늘 범위는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가르치심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간략히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주신 내용의 마가복음 4장과 마지막 때에 관해 가르쳐주신 내용의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91일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이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오 다음에는 이삭이오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지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여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를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구론이 곧 마르며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우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루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루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루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루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루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르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 거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 또 따르니라 안식이리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루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사무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지라 헤로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이는 그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로순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로시 자기가 동생 빌리베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스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밀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에 왔으니 곧 헤로시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로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 그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발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여 그 머리를 소발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를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의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물의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건너가 게네사르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자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바닷가, 거라사인의 지방, 갈릴리, 배, 게네사르, 베세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열두 제자 야이로, 혈루증 여인, 헤롯, 헤롯이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씨 뿌리는 비유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비유입니다 뿌린 씨앗이 곡식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씨앗도 뿌리자마자 거둘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가시밭, 돌밭, 좋은 밭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지속해서 가시를 걷어내고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온종일 사람들을 사랑하사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풍랑이 쳐서 다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그저 깊이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거의 죽을 지경이 이르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눈앞에서 대변하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렇게 피곤하신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풍랑 속을 뚫고 찾아가신 곳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라사 광인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거라사인의 지방은 갈릴리 호수와 사의 사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대가볼리에 속한 지역으로 성경에는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남동쪽 약 50km 지점에 있어서 돼지 떼가 비탈을 내다라 바다에서 몰살했다는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가보금과 누가보금에 등장하는 거라사인의 지방은 갈릴리 호수 곁에 있는 쿠루시로 추정합니다 쿠루시는 갈릴리 호수 옆 비탈에 있고 돼지를 키우던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보금에서 이곳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한 것은 가다라가 이 지역의 한 상업이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거라사 광인, 그는 있음에서 없음으로 가는 찰나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과 폐곤함 속에서도 찾아가 그를 회복시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했습니다 대가볼리는 열 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대가볼리는 구약의 길라앗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 동쪽과 남쪽에 있는 가다라, 벨라, 거라사, 다메색 등이 있는 곳입니다 대가볼리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 신민지화된 열 개 도시로 서로 결속이 강하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여겨 이곳을 배척했습니다 BC 63년경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이 모여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배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일은 이후 초기 교회에서도 전도자를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조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냄이라 이렇게 둘씩 짝지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단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틈 없이 복음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돌보기 위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은 가난한 유대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먹을 것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물에게 주라고 명하심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합류하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매우 놀랍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가셔서 배에서 내리자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죄로 매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는 예수님을 배척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곳 사람들은 병든 자를 침상죄 매고 예수님께 나왔으며 예수님의 옷가이라도 손을 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한마디로 사람 사랑을 위한 수고로 피곤하신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쉼없이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성경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orches we'll see you there at 29,000 feet along the way we'll see at 29,000 feet in the upper school of the 18th and we'll see you there on the other side